진짜 꼴 보기가 너무 싫다 맨날 구걸 찌냐고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어 꼴 보기 싫다는데 누가 봐 달라고 했어 니 보고 내가 너보고 봐 달라고 했니 니가 본 거를 왜 나한테 지랄일까 그리고 맨날 구걸 찌리라고 하는데 니가 나한테 돈이라도 내놨어 돈 한 번이라도 준 적은 있긴 해 구걸 한 적 없는데 난 돈 명령했지 돈 내놔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언제 구걸 했을까 구걸은 니네 에이미 에이비가 하는 거고 나같이 고개한 신분한테 그딴 식으로 씹으려면 되겠어 죽고 싶나봐